약속할게 얼마 안 걸릴거야 꼭 다시 올게 그때까지 밥 잘 먹고 연습 잘하고 씩씩하게 있는거 그게 내 소원이야 진짜 싫어 그때 아가씨를 알았으면 걱정하지마 위해주지마 내가 잡아줬을텐데 나는 지금 아가씨가 내 손 잡아준거처럼 따뜻한거 싫어 너나 사랑한다며 나도 너 사랑해 김단 소멸될겁니다 사랑해 사랑한다고 당신이 사랑해서 공평한거 좋아하죠 하나를 가져가면 하나를 주는거 니가 없는데 니가 어떻게 살아 그럼 어떻게 가만있어 널 살릴 수 있다던데 그런다고 목숨을 내도 너까지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 단아 무슨 선택을 해도 혼자가 아닐거라며 아가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디에 있든 이젠 혼자가 아니란거 다 거짓말이야? 원래는 너였는데 나만 봐 이 세상에 딱 너랑 나 딱 둘만 있다고 생각하는거야 다닌은 안도의 절대로 기뻐 내 선물 잘 받아 더 살릴 수 있어서 응 나야 그렇지 정신 차려봐 영어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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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봐 영어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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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